자 이거는 어저께 탕구는 꽃게입니다. 꽃게 이게 어저께 탕구는 거 이거 살이 엄청 많죠? 잘라도 많고 많죠? 이렇게 꽃게랑 이거는 묵은지인데 양림을 별로 안 해가 온 거예요. 이거는 원래 우리가 저거 할 때 먹으려고 근데 맛있어요. 자 묵은지도 한번 먹어볼게요. 자 이곳이 어디냐면 있잖아요. 서울의 포구의 하늘정원입니다. 우리가 지금 오늘 점심을 먹는데요. 여기 전어회. 여기서 또 이렇게 전어회. 그리고 이거 밥. 그 다음에 무시게 내가 어제 당근 양념꽃게 치면 넘어갑니다. 그리고 우리 집에 와준 묵은 김치. 시원하네. 일부러 여름에 먹으려고 양념을 안 하고 다 먹는 건 되게 시원하네요. 자 여기 여기 하늘공원입니다. 여기서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점심을 먹습니다. 이야 우리는 점심 식사를 너무 맛있게 하고 지금 이제 오늘 여기 1시 반부터 이게 족욕이 허용이 되네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바다를 바라보면서 족욕을 하고 있어요. 아 좋다. 여기 배들 보세요. 배들 또. 이야 갈매기가 또 이렇게 놀고 있고. 자 이곳이 있잖아요. 이 소로폭에 오시면은 그 전통 어시장 있습니다. 전통 어시장의 3층에 오면은 이 하늘정원이 있어요.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가 무료 조격자입니다. 무료 조격자. 네. 아무거나 있던 문을 여니까 이야 좋습니다. 여기 하늘정원을 점심 먹고 또 이렇게 조격하고 이야 완전 힐링이 됩니다. 힐링이 돼. 하하하하. 자 당신도 한번 들어와 봐. 손수건 가져왔어요? 예 가져왔습니다. 그걸로 발 닦아야지. 하하하하. 자 나도 발을 한번 담가 볼게. 자 이거 가다 올리고 가다 올리고. 자 자 가다 올리고. 이야 이렇게 좋은 데가 있네. 하하하하. 정말 좋습니다. 아 이 갈매기 소리 들리죠? 이야 이게 지금 정말 좋네요. 어떤 강추합니다. 소울에 보고 전통 어시장에 3층에 하늘정원이 있는데 여기는 이 무료 조격장이 있습니다. 무료 조격장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자 다리 한번 올려봐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여기 오신다다. 하하하. 자 이렇게 우리는 적욕을 챙기고 있습니다. 여기 몰랐어도 못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많이들 이거 보시고 이게 3층에 월요일 날은 쉬고 다른 요일은 다 하니까 1시 반부터 여기가 물이 들어오면서 적욕이 시작되네요. 이렇게 오세요. 근데 무료입니다. 무료.